아니 왜 그런 끔찍한 짓을? 얘 유니크 무기도 없는데? 얘 유니크도 없는데? 자, 와류 태극동 자, 이제 그 시간이 들어왔군요 근데 뭐 와류 태극도 오면 불러오면 돼 이리와 이리와 어디가 와류 태극도 오면 불러와서 패면 돼 응 가이앗 아이씨 자, 이제 그 가이아 할머니 소환하러 가겠죠 소환한 다음에 이제 다시 조지면 되겠죠 뭐, 가드 내려, 가드 내려, 가드 내려 명치 뭐 합격 뭐 하응 그쵸 높게 고 relaxing 카드 시존 한 이후에 한顯 Red 하늘 한 자 하데스 이리온 이리온 가드 내려 가드 내려 가드 내려 가드 내려 가드 내려 맞아 가드 내려 가드 내려 가드 내려 가드 내려 가드 내려 명지 거시기 불알 내장 오장육부를 다 비틀어주마 덤벼 응? 신이 약골이구만 야 덤비라고 배빵 배빵 이 언니한테 지금 배빵 맞으니까 지금 즐기고 있는거 아니겠지 설마 어? 반격을 안하네 반격을 안하네 자식이 이거 언니 지금 하이힐 끼고 너 지금 때리고 있다 피가 안다는거 보면 즐기는게 맞군요 크 몰랐는데 그 엠디질이 있었나봐 그렇다면 조교해 주지 활활 타올라라 음 내일 아주 그냥 뭐 히토미에 제대로 뜨게 해주겠어 어디 지금 체력을 회복을래 그래 회복 잘했다 또 맞자 아 생각해보니까 저 가이아 잡아야 되지 결국 가이야를 잡아야 지게 끝이 나네 어쩔 수 없구만 싸우는 수밖에 어디가 좋을까요 자 모여주세요 모여주세요 아이씨 좀 센데? 좀 많이 센데 아이 아줌마도 이거 평탄 왜이렇게 세요? 야 하나씩 덤벼 이 자식들아 하나씩 하나씩 덤벼 하나씩 야 그래 너희들부터 와 좀 많이 강하시군요 좀 많이 아픈데 이거? 아잇잠깐 이거 묵상나무잖아 어? 중간에 캔슬해가지고 체력 회복 안 들어왔다 스페이지됐네 야 가면 안되는데 어디가 이리와 안 되겠구만 한 잔 빨아야겠어 빠지지 않으려 했는데 야 너 이리와 옛날에 mmorpg같은거 할 때 이런식으로 싸웠지 에드는 하나씩 얍 에드는 계획적으로 이거 묵상나무잖아 이거 스페이씨 어 쁘 추후 어? 어?! 뭐야 왜! 아ㅏㅏㅏㅏㅏㅏㅏㅏ 어이ㅏㅏㅏ 뭐야 왜 한 방이야 또 자 일단 하나부터 요 놈까지는 그 애가 어떻게 되거든? 아니 뭐 어때요 어그로라는 쓸데없는 짓에 열심인 사람도 많은데 뭐 그래도 도전해볼만 하니까 하는거지 자 한마디 컷 지졌다 너 야 하데스 이리와라 야 이리와 이 자식아 야 술 한잔 빨고 야 이 자식 너 잘 걸렸다 이 자식아 한 대만 맞아 어디 지금 일단 역같은 배치를 해가지고 감히 그 사람을 갖다가 어? 가니 이 인간님을 괴롭혀? 자식이 너 몇 대나 버틸까 야 거시기 차기 후라이 차기 내장 차기 뱃돼지 차기 복통 차기 어? 간장 차기 위 차기 내장 차기 대장 내시경 야 이 자식아 어?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? 양심이 있어 인마 어? 양심이 있는거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야 말을 해봐 아니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애들 다 여기 들어왔어 야 평소에 안들어오더니 허어 이거 가위 없어지니까 이거 지 편부르네 야 니가 부하를 지금 부른다고 해서 얘네가 널 지켜줄 것 같애? 안 지켜줘 팔꿈치나 쳐맞으세요 끝났어 야 대사 아직 쳐야되지 기다려줄게 아직 대사 쳐야되지 기다려준다 20초 준다 아 글쎄 으 으 으 웨이 디에에르 흠 콜란저나 아저씨 막아져대 야 빨리 체력 회복해 회복해 빨리! 빨리 회복해 야 이것이 바로 테크닉의 힘이다 야 손상의 팔꿈치가 짧아가지고 이거 그 계속 이렇게 연기캔슬해가지고 밀어붙이는게 안되네 모두의 힘을 모아서 죽었죠? 안죽었네? 역시 모두의 힘 따위 필요없는 거였다 솔풀의 힘이 더 중요했지 끝!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깨시면 돼요?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